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이요 3등 포에버 3등 하이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 사람? 라면 무료 제공합니다 지금 정장 계신 분 있어? 바람 많이 불어? 지금 자리 없어요 내 한 자리 없겠나? 카레님 자리는 내 자리 하면 돼 저랑 라면 드신 분은 어복 배지 증정합니다 아무나 와요 아무나 제가 어복 배지 들고 왔거든요 그녀들입니다 저기요 여기서 낚시해도 되나요? 여기서 낚시해도 돼요? 어 감사합니다 여기서 해야겠다 여기 이 자리 여자리 지붕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는 울산 정장입니다 병에서 딱 보니까 핀드 보니까 놀램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여기 여기 기억나시죠? 아 근데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정장 정장 이렇게 열어줍니다 고무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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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진짜 두꺼워요 제발 이탈팀 야 없은 거 같아 저 더 있어 봐 여기다가 안 걸렸어 어 뭐야 뭐야 여기다가 안 걸렸는데 어? 이건 망했다 야 이거 왜 이게 없어? 야 왜 이거 이거 없어? 야 이거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없어 이 도영아 여기 여기 어디 갔어? 아무거나 낀 건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이네 어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와 어처구니가 빠진 맷돌이구먼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왜 빠졌지? 아 저거 쓴다고 되게 기대하면서 봤는데 농량님 어서 오세요 저거 미끼 없나보다 얘들이 떠놓고 가네 짧게 아예 던지자 진짜 어이를 빼놓고 하네 저기 지금 날아가라고 하는데 얘네가 겁나 똑똑한가 배 거무거무 곰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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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때까지 기다리자 서두르지 마 곰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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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옥수수로 만들었고 국물은 약간 사골국물이에요 깡맹이 면 이것도 있고 쌀국수도 있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면은 먹어볼까? 일단 밑에 뒷자리를 피자 먹으러 오이소 곰고무 피스팅 일단 여러분 라면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라면 하나 드시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튀었으면 돼 나중에 다 되면 라면 하나 드시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다 되면 제가 채팅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걸 음료수를 감사하다 이거 밥상 샀어 오늘은 옥수수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옥수수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칼로리 잠깐만 저거 한번 올리 저거 미끼 확인 좀 하고 올게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꿀기 전에 잡았다 잡았다 물이 꿀기 전에 잡았다 물은 점점 끓어가고 물은 점점 끓어가고 자 이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말 수프 옥수수 후레이크 옥수수 후레이크 면이 이거야 진짜 옥수수 색깔이야 꼬불꼬불이 아니네 옥수수 가루 냄새나 옥수수 가루 냄새 옥수수 가루 냄새 옥수수 가루 냄새 옥수수 버터구이 냄새 나요 습불가요 이거 후레이크가 옥수수 들어가 있어 이거 미끼로 쓰면은 여러분 감성돈 잡힙니까? 급할때는 여러분들 이거 이거 풀려가지고 감성돈 잡으세요 띠로링 옥수수 파 고추 모기 전까지 부어주세요 소르르르르 소르르르르 난 여기 위에서 먹을거야 옥수수 면 비주얼 르르르르 꼬불꼬불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감성돈 미키 꼬불꼬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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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쫄깃 옥수수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서 그런거 쫄깃쫄깃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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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맛이다 음 음 이거 국물에 시원 다 먹고 점심 다 먹고 하자 잠깐만 다 먹고 할게요 국물이 약간 사골국물 같은데 국물이 약간 사골국물 같아요 면은 옥수수 맛 양이 좀 아쉽다 옥수수 면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맛평가를 하겠습니다 옥수로 맛있네 울려 봐야지 아 도망갔다 라면 먹다가 도망갔다 안녕하세요 5분 뒤에 드시면 되는데 5분 뒤에 제가 다시 올게요 찾아가는 서비스 여러분들도 지금 오시면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고무고무 쫄면 그런 면발이에요 쫄깃쫄깃하나 조금 덜 익은 것 같아 덜 익은 것 같아 아이팬의 한줄 평가는 일반적인 맛보던 라면하고 많이 틀려요 얼큰한 맛도 있고 쫄깃하면 연어는 쫄깃하고 하여튼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까지 한잔하고 왔거든요 해장이 되는가 안되는가 해장이 되냐 안되냐 해장이 되는가 안되는가 여러분 일단 해장은 됩니다 일단 시원하네요 이분도 강구는 이분도 방송에 훨씬 자 맛병아 갑니다 이분은 요리사 어제 술을 많이 먹었는데 해장하기 딱 좋은 것 같아 해장하기 좋은 옥수수면 감사합니다 옥수수면 이쁘게 잘 먹기 좋은데 너 나는 끓여서 먹으니까 끓이는거 진짜 국물 잘 돼있네 아 나 근데 끓이는 게 더 맛있어 맨날 끓이자 오늘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는 여기 중이에요 네 쓰레기 중이에요 그걸 마스크에 묻혀 너무 많아 마스크에다가 묻혀놨어 먹고 있는 거야?